나우뉴스 독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배우 조정석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 꽃보다 청춘에서 나왔던 정상훈 씨하고 굉장히 친해요. 그런데 제가 정말 힘들 때 제 기억에는 혼자 막 울고 있었어요. 그런데 상훈이 형이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상훈이 형이 그 자리에 와서 같이 아무 말 없이 같이 울어줬어요. 한 30분 동안. 그런데 그때 너무 힘이 되었고 그냥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내가 울고 있으니 같이 울어주는 상훈이 형이 되게 위로가 됐어요. 그런 것 같은 것 같아요, 위로는. 진짜 아무 말 없이 들어줄 수 있는. 그런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오빠라고.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아저씨라고 초등학생들도 부르지는 않고 삼촌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20대 때는 정말 좋았어요. 아니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단 한 번도 20대 때 관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리고 또 한 번도 20대 때 관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. 제 새끼데요. 하트 표시를 한다면 오빠는 하트 표시를 한다면 뭐 이런거죠? 오빠는 먼저 오빠는 뭐 이렇게 아저씨 아저씨 어 오 아 그렇구나. 절대 우리 남편한테 이렇게 시켜야지. 대부분 그러잖아요. 여보 사랑해. 맞아 맞아 맞아. 우리 오빠들 오빠 아 그 오빠 진짜 잘한다. 정말 안심을 시켜. 정말 안심을 시켜. 네. 네. 오빠 하트. 오빠한테 뭐지. 저기요. 저기요. 아니 왜.